주식으로 돈을 버는 확실한 방법은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좋은 주식을 사도 내가 버는 돈은 쥐꼬리만 합니다. 심지어 분명히 좋은 주식을 샀는데 손해를 보기까지 합니다. 스위스의 은행장을 지내고 미국 월가에서 막대한 불을 일군 프랑크 헨리는 돈을 불리고 관리하는 원리를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첫째,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걸어라. 둘째, 욕심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셋째, 배가 가라앉는데 기도하지 마라. 넷째, 예측가의 오류에 휘둘리지 마라. 다섯째, 돈에서 질서를 찾지 마라.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입니다. 이 책은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에 적용되는 돈 버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전 투자를 통해 몸소 익힌 내용입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앞에서 이야기한 다섯 가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걸어라. 걱정은 병이 아니다. 걱정이 없는 투자는 충분한 리스크를 걸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도 되는 것처럼 안전을 추구한다. 안전은 여기저기서 공개적인 구애를 받는다. 안전은 겨울밤 따뜻한 침대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 좋은 느낌이며 몸을 포근히 감싸주는 감각이다. 그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하나의 안도감이다. 그러나 유능한 스위스의 투기가 라면 누구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오직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면 빈곤을 벗어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감싸고 있던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듯이 우리는 모험에 나서야 한다. 모험은 위험에 맞닥뜨려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행동이다. 위험과 마주하고 있을 때의 당신의 자연스럽고도 건강한 상태는 다름 아닌 걱정을 하는 상태다. 걱정은 인생의 최대의 기쁨과 결코 단절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우리가 부자가 될 기회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예금의 이자 수입에는 세금도 붙는다. 세금 공제 후 당신의 손에 남는 돈은 아마 인플레이션의 리스크로부터는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당신의 재산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다. 월급 역시 부자가 될 수 없는 돈이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세계의 경제 구조는 당신이 불리하게끔 짜여져 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에서 얻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 당신은 기껏해야 인생에서 먹을거리를 구걸하지는 않을 가능성만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사실 그것마저도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이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에서 얻는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남는 돈은 미래의 대비책으로 저축을 한다. 프랭크 엘리의 경험에 근거한 법칙은 사람은 자산을 만드는 데 쏟는 에너지의 30%만 이를 통해 소득을 얻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투자나 투기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냉엄한 진실은 여기에 있다. 당신이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면 대다수가 모여있는 가난한 계층에서 부자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당신에게는 절대 유일한 희망은 리스크를 거는 일이다. 물론 이것은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리스크를 걸면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돈으로 투기를 하면 손실을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가난뱅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자. 세상의 온갖 비용을 다 부담하면서 세금에 쫓기고 인플레이션에 휘둘리는 봉급생활자의 재산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지금보다 다소 가난해진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단 말인가. 약간 뜨끔한 얘기는 한데요.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할 때 밤에도 마음 편히 다리 뻗고 잘 정도의 금액만 투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거에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걱정이 될 정도의 큰 금액을 걸어야 진짜로 부자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차이가 제1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할 때 방해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투기가라고 하면 거칠고 비도덕적이며 경솔하게 기회를 찾아 내닫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신은 투기가가 아닌 투자자가 되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투자가 쪽이 훨씬 안전하고 품이 있게 들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항상 솔직하게 말하는 제럴드 로보의 표현처럼 모든 투자는 투기다. 유일한 차이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따름이다.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는 분명히 투기에 관한 원리이며 그것을 자인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판돈 걸기에 관한 원리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솔직하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투기라고 하면 나쁜 생각을 하고 투자라고 하면 그래도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투자와 투기 둘 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결국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투기라고 합니다. 이때 위험을 무릅써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걱정이 없는 투자란 리스크를 걸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 예금과 월급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 대가들이 책에서 읽어본 것과는 약간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보조원리 1. 항상 의미 있는 승부에 나서라. 잃어도 상관없는 돈으로만 투자하라.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오는 상투 문구다. 이것을 투기방법론의 하나로 간직하기 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거의 모든 투기가 스스로 증명해 왔듯이 이 전술은 매번 초라한 결과를 빚어왔다. 잃을 수 있는 금액이란 얼마를 말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어도 상처받지 않는 금액 혹은 잃어도 재산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10달러나 20달러, 100달러 아니면 수천 달러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돈일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베팅하는 돈도 이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천 달러를 베팅하여 그것이 두 배가 되었다 쳐도 당신은 여전히 가난한 상태다.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그야말로 유일한 방법은 승부를 거는 것이다. 실패하면 파산할 정도의 금액을 걸라는 말이 아니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어쨌거나 당신은 임대료도 내야 할 것이고 아이도 키워야 할 것이다. 금액이 적어서 잃어도 별탈이 없는 정도의 돈이라면 큰 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투기를 한다면 상처받을 것을 마다하지 않는 자세로 시작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당신에게 걱정이 될 만한 금액을 걸어야 한다. 당신은 일단 차근차근 시작해서 경험을 쌓은 뒤 충분히 자신감이 붙었을 때 금액을 늘리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모든 투기는 스스로가 감당해낼 수 있는 리스크 허용도를 미리 헤아려 두어야 한다. 제시 리버모어처럼 대담한 투기관은 지극히 희박한 존재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속도로 파산해버린 것이다. 그의 리스크 허용도는 너무 높았기 때문에 베테랑을 포함한 많은 투기가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제시 리버모어에 비하면 프랑크의 리스크 허용도는 훨씬 낮았다. 가령 프랑크의 경우 자신의 모든 투기가 단 한 번의 거대한 변동으로 모두 날아간다 손치더라도 재산의 절반은 남는 그런 투기였다. 50%는 잃었지만 50%는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것이 프랑크가 선택한 리스크의 허용 수준이었다. 즉 여기서는 큰 리스크를 걸되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리스크를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걱정이 될 정도의 의미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부자가 된 분들은 위기의 순간에 큰 리스크를 걸어서 부자가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IMF나 금융위기 때 대출까지 끌어당겨서 큰 투자를 한 사람이 돈을 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조원리 2. 분산 투자의 유혹을 물리쳐라 투자세계에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외친다. 단순히 분산이라고만 말해도 의미가 통한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실속 없는 전략인지 조금만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투자세계에서의 분산이란 돈을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씩 분리를 하는 것이다. 두세 개의 큰 투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분산의 목적은 안전성에 있다. 만약 당신의 투자 중 6개가 실패해도 나머지 6개가 성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황한 투자 조언들에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주장은 자산 형성의 이론 중에서도 가장 숭배되는 것 중에 하나다. 개중에도 잘 분산된 투자적격증권의 포트폴리오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어왔다. 그렇게만 하면 마치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분산 투자는 리스크를 줄여주지만 그만큼 부자가 될 가능성도 덩달아 줄여준다고 말이다. 대부분의 중산층 투기관은 투기 모험을 시작하기 위한 원금이 한정되어 있다. 이는 당신의 돈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차단하여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가령 당신이 5천 달러를 갖고 있다고 하자 당신은 그것을 불리고 싶다. 그럴 때 종래의 이론은 이것을 분산시키라고 말한다. 500달러씩 10개로 만들라는 말이다. 이는 당신의 돈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차단하여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될 가능성까지도 차단해 버린다는 데 있다. 분산 투자에는 3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다. 1. 언제나 의미 있는 승부에만 나서라는 가르침에 위배된다. 만약 당초의 원금이 그다지 크지 않는 것이라면 분산 투자는 상황을 한층 악화시킨다. 분산 투자를 할수록 당신의 투기는 자꾸 작아진다. 극단적인 분산 투자를 해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의 자산은 그야말로 보잘것 없는 금액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액의 돈은 아무리 크게 불안하도 시작할 때의 상태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즉 당신은 여전히 가난하다는 말이다. 2. 분산 투자는 이익과 손실이 결국 상세되는 상황을 만든다. 당신은 결국 스타트 지점 즉 포인트 제로에 도달한다. 즉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하면 이익과 손실이 상세되어 이익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3. 분산 투자는 공중에 떠 있는 수많은 공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저글러로 만든다. 좀 더 많은 투기를 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다. 도중에 당신은 절망적으로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며 상황이 꼬이고 피하기 어려울 때 당신은 패닉에 가까운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특히 초보 투기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현상은 공포심으로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산 투자의 이런 세 가지 중대한 결함을 안전이라는 단 하나의 이점으로 무마하려 한다면 도무지 훌륭한 전략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약간의 분산은 그다지 큰 해악이 되지는 않는다. 서너 개 정도의 투기는 봐줄 수 있다. 당신이 엄청나게 매력을 느끼는 투자처가 동시에 나타나도 여섯 개면 충분하다. 그 이상이 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것은 주로 개인적인 취향이나 사고방식의 문제다. 만약 당신이 훨씬 많은 투자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단지 분산이라는 명분을 위해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그만두는 게 좋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가 초보가 신봉하는 격언이라면 올가에서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까지 말한다. 이는 성공률 높은 투기가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지켜져온 원칙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원리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걸어라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온 고지곳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초보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기본이 된 분들은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집중 투자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욕심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기에 앞서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14만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원하던 이익이 발생하면 빨리 떠나라 좀 더 좀 더 하며 머뭇거리면 후회한다. 아마추어는 어기적거리며 들러붙어 게임에 오래 매달린다. 그리고 결국 손해를 본다. 그 원인은 과욕에 있으며 돈의 제의 원리는 그런 과욕에 대한 것이다. 만일 과욕을 극복하고 자기관리만 할 수 있다면 부를 추구하며 경쟁하는 99%의 경쟁자들보다 당신은 훨씬 탁월한 투자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꽤 어렵다. 과욕은 인간의 심리에 뿌리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과욕을 극복하는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욕망을 억누르면 부자가 될 기회가 늘어난다는 돈의 제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한 번 품은 욕망이 뒤틀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과욕이 된다. 과욕은 무시무시하고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투기가의 적이다. 투기를 하다보면 때로는 큰 행운이 찾아와 그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다. 그것은 너무나도 즐겁고 평생 그러기를 바라고 싶어진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은 그런 운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이해하는 분별력이 있지만 과욕에 빠져버리면 그 운이 당분간 좀 더 계속되리라는 기대를 하거나 그렇게 믿도록 스스로를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당신은 그 기세를 계속 즐긴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굴러떨어진다. 그때 돈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이다. 당신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일련의 행운들은 지극히 단기적이며 이익이 터무니없이 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간혹 그런 일련의 행운이 거대한 승리를 몰고 올 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행운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당신은 아직 미래를 예측해낼 수 없는 상태이며 계속할지 그만둘지를 결정해야 하는 긴박함에 쫓기는 상황에 놓여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몇 번의 행운에 개의치 말고 평소에 달성하던 평범한 이익만을 목표로 삼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평범한 이익이라면 당신이 싱겁게 발을 빼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에 걸친 큰 승리의 연속은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고 파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짧고 적당한 크기의 승리일수록 달성하기도 수월하다. 적절한 이익이 발생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내려와야 한다. 과욕에 지배되지 말아야 한다. 당초에 원하던 이익이 발생하면 현금으로 바꿔 곧장 그곳을 뜨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이익을 얻을 때 좀 더 좀 더 하면서 수익이 난 것을 다 까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서는 그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기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치에 다다르면 적절하게 이익을 실현하라고 합니다. 너무나 이르다 싶을 정도로 빨리 그만두라는 말이다. 그래서 보조원리 3으로는 이익을 얼마나 원하는지 사전에 결정해 두어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 달성됐다면 더 오를 것 같아도 그것을 팔고 나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요한 원칙 같습니다. 평균 회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는데 이익이 많아질수록 자신감이 붙어서 좀 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배가 가라앉는데 기도하지 마라 입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기도하지 마라 빨리 뛰어내려라. 제 2의 원리는 당신의 투기가 순조로울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었다. 돈의 제3의 원리는 투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당신을 구해줄 가르침에 대한 것이다. 실패는 항상 있는 법이다. 투기 절반은 미리 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암추에 부딪힐 거라고 각오해 두어야 한다. 많은 투기가들이 다른 어떠한 실패보다도 큰 수업료를 내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지 못했을 때다. 이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잃는 경우보다 틀림없이 더 많은 눈물을 흘려할 것이다. 하락하는 투자 대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최악의 고통이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지 마라 뛰어내려라. 표현에 주의하길 바란다. 침몰하기 시작하면이다. 배가 반쯤 물에 잠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기대를 품거나 기도를 하면 안 된다. 두려움에 눈을 가려서도 안 되며 그 자리에 떨고 서 있어도 곤란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변을 살펴야 한다. 상황을 갈찰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인지 자문해 보는 것이다.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뢰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만약 그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면 더 늦기 전에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 누군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그리고 차분하게 배에서 뛰어내려 스스로를 구출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는 자신이 투자를 했는데 상황이 나빠지고 그것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신이 단지 손실을 보기 싫기 때문에 팔고 나오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연히 손절 라인을 두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판다는 것보다는 가망이 없는 투자에 너무 목매이지 말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거기서 빨리 손을 떼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측가의 오류에 휘둘리지 마라. 돈의 세계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 돈의 미래를 장담하는 말에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라.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들까지도 장례를 내다보는 눈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런데 그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런 예측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인류가 생존에 오는 동안 필사적으로 갈구했던 목표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만일 내일이 주가를 오늘 알 수 있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누군가가 나서서 장례에 벌어질 일이라고 늘어놓는 말에 존경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말들은 대개 엉터리임이 밝혀진다. 이 내용은 정말 어느 책이든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에는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의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주식의 시세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내년은 고사하고 다음 주나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고 말해야 옳다. 당신이 투자와 투기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남의 예측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 경제학자나 시장 분석가 등 이른바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을 결코 신중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돈의 원리는 돈의 세계를 대상으로 하며 인간사를 다루는 것이다. 인간의 일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느 누구도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다. 돈의 세계의 예측가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의 한 가지는 인간의 행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들은 인플레이션 유리나 다우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연현상을 다루는 것처럼 말한다. 전문가는 당연하다는 듯이 현상은 예측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환상을 펼쳐놓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돈에 관한 모든 현상은 인간 행동의 발현이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은 인간의 감정을 거대한 엔진으로 삼아 움직인다.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원인은 사람들이 행동과 생각과 느낌에 있다. 특정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회사의 결산이나 장례성이 객관적으로 좋아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장례성이 밝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어딘가에 컴퓨터가 팔려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계산 경과를 반영하여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염려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다. gmp, 주택건설률, 인플레이션율 등 경제 전문가들이 다루길 좋아하는 경제 지표들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인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사람들이 생존과 생활 향상을 위한 영원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결과이다. 이런 경제 지표가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해내는 최종 결과로써 시장이 성립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인간이 버려놓은 것들이다. 즉 완전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가 설명하듯이 사람들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다. 돈의 세계에 관한 예측이 모든 인간의 행동들에 관한 것인 이상 그런 예측을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즉 전문가들이 예측도 신뢰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할 때 이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반대로 이 주식이 끊임없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도 한때는 매수를 할 때는 무조건 이 주식은 오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참 멍청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을 선택할 때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그 주식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알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 돈에서 질서를 찾지 마라. 카우스의 생명은 무질서다. 카우스의 질서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에 빠진다. 금융 문제를 비롯해 인간과 관련된 세계에서 질서정연한 디자인을 도출했다고 생각한 순간 당신은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 피셔 교수는 그동안 자신이 현명했기에 시장에서 승리해왔다고 확신했겠지만 그는 단지 운이 좋았던 것뿐이었다. 그는 카우스의 중심에서 질서 있는 패턴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며 돈 버는 공식과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공식과 전략을 개발해냈다고 믿었다. 불쌍한 피셔 교수. 운명은 그를 잠시 호황의 파도에 실어 즐거움을 선사한 후 멀리 내팽개쳐 버렸다. 수년간 그의 질서에 대한 환상은 현실에서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 봐라. 그는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다. 주식시장은 내 계산대로 움직인다. 그러고 나서 밑이 훌러덩 빠져버렸다. 그의 질서에는 환상이 배어있었다. 1년의 행운이 끝을 맞이하고 있을 때 피셔 교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자신을 비롯해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된 수많은 투자가들이 하숙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피셔 교수가 걸려든 질서의 환상이라는 덫에 수많은 투자가들이 함께 걸려들었다. 이 덫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투자가와 투기가와 갬블러들을 빠뜨릴 것이다. 여기도 되게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자신이 1년에서 2년 정도 주식 투자로 돈을 계속 벌면 자신이 드디어 주식 투자에 통달했다. 자신이 드디어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순간 시장이 자신에게 모욕감을 준다고 합니다. 즉 그 방법이 안 통하게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통하는 투자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돈은 냉담하고 합리적이며 도리에 맞는 분석과 조작에 순응한다.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발견해내기만 하면 될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공식이다. 누구나 이런 공식을 찾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실이라면 돈의 세계에는 패턴이 없으며 무질서와 혼돈만이 있을 따름이라는 사실이다. 패턴은 간혹 구름 낀 하늘이나 바다의 이는 파도 거품 속에서 나타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이다. 계획을 위한 건전한 기초는 되어주지 못한다. 항상 매혹적으로 피셔 교수와 같은 현명한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정말로 현명한 투기관은 그것의 실체를 인식하고 무시해버린다. 이것이 제5원리의 교훈이다. 가장 중요한 원리인지도 모르겠다. 카우스 안에서 무언가가 보인다고 주장하는 투자 자문은 경계해야 한다. 패턴이 보인다고 주장하는 투자 자문이야말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만일 지적이고 즐거운 오후를 보내면서 질서의 환상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다면 근처의 도서관에 찾아가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론을 펼쳐보면 좋을 것이다. 작은 도서관에서조차 그런 종류의 책은 한두 서가를 차지하면 꽂혀 있을 것이다. 이런 책들이 특징을 주목하기 바란다. 대부분은 책의 기술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이런 책을 쓰는 저자들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그들 나름대로 해석한 진실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비평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대부분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려고 했을 것이다. 써 있는 방법대로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저자들이 질서의 환상에 이용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자는 자신이 승리의 공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들 쪽이 더 잘 알고 있다. 단지 운이 좋아 부자가 되었을 따름이다. 아무리 애매해 보이는 돈벌이 방식도 단지 운이 좋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에게 운이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도 제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저자들 중에는 운의 역할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는 운의 역할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운이야말로 투기의 성공이나 실패의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도 한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100억 부자가 되었다는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100억 부자가 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저자들이 쓴 방법이 100% 실력인지 100% 운인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이 맞물려서 투자의 성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과 똑같이 해도 돈을 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돈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면 작년에 잘 통하던 공식이 올해도 제대로 통할이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당신 주변 사람에게 성공적이었던 공식도 그 공식을 성립시키는 변수는 무작위로 발생하는 사건들의 조합으로 달라지는 것이어서 당신에게도 성공적일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운의 중요한 역할을 무시한 공식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만이 현실이다. 이것은 제5의 원리가 설명하는 위대한 해방의 진실이다. 그래서 보조원리원은 역사가들이 함정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즉,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러한 편견을 갖지만 않으면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함정이라고 합니다. 역사가 때로는 반복되는 일도 있지만 그런 반복은 그다지 빈번한 일이 아니며 어느 쪽도 당신이 거기에 신중하게 돈을 걸만큼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제현되지 않는다. 보조원리 6은 차트 분석의 환상에 주의하라. 이것도 너무나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차트를 그려놓으면 그것이 질서정연하게 시세를 설명하고 예측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패턴은 거의 반복되지 않으며 적어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반복되는 일이 없다. 주가를 차트로 그리는 것은 바다에 있는 파도의 거품을 차트로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각각의 패턴은 한 번 나타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보조원리 7은 인과관계의 망상에 주의하라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상상하는 것은 합리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인간만의 특징이다. 인간은 피로를 느끼면 날조를 한다. 인간의 마음은 질서를 구한다. 카오스를 상대하기가 불쾌하고 현실에서 환상으로 도망쳐 버리는 쪽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인간은 그쪽을 감행한다. 둘이나 그 이상의 사건이 근접하여 발생하면 우리는 이들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논리가 받아들이기 수월하기 때문에 복잡한 우연의 관계를 조립하여 연관을 시킨다. 그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인데도 너무 늦어서 손을 쓸 수 없을 때까지 대개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돈의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질서가 있는 패턴을 필사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월가와 같은 곳은 언제나 이런저런 인과관계를 암시하는 아이디어들로 넘쳐난다. 보조원리 8. 갬블러의 궤변에 주의하라. 이것은 징크스를 믿는 것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갬블러는 오늘 밤에는 재수가 있다고 말한다. 복권을 구입한 사람은 오늘은 행운의 날이라고 선언한다. 그들은 자신을 도취시키고 신중함을 잃어버린 채 돈을 리스크에 내맡긴다. 그리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 갬블러의 오류는 질서에 대한 환상 중에서도 특히 기이한 것이다. 그가 인식하는 질서는 널리 만연된 카우스 속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서 끌어낸 것이다. 스스로에게 재수가 있다거나 오늘은 운이 좋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들이 자신에게 플러스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신만의 징크스가 있어서 어떤 것을 봤으면 오늘은 돈을 번다. 이런 식으로 연관을 시켜서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괴변이라고 하고 위험합니다. 자 이렇게 막스 권터가 지은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12가지 돈의 원리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5가지 원리를 살펴봤고요. 또 시간을 내서 나머지 원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한 2, 3년 전에 리뷰를 했었는데요.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서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가치투자의 대가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 많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책에서 하는 내용이 또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참 투자가 어려운 게 상반된 내용이 진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듯이 돈을 버는 확실한 법칙은 없고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을 해서 시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투자해서 확실하게 돈을 버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 원칙, 투자 방법을 확립을 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 영상 내용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